탄자니아 기자간담회가 마친 오후 4시, 물리마니시티 컨벤션홀에서 탄자니아 대표 비숍들과 목회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LF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CLF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탄자니아 홍석권 선교사의 기도로 CLF가 시작됐습니다. 페넬라 탄자니아 전 청소년부 장관이 축사를, 케냐 기독교연합 전 총회장 아서 기통가 비숍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페넬라 탄자니아 전 청소년부 장관은 임기 중 한국에서 열린 세계장관 포럼에 두 번 참석했으며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며 이번 박옥수 목사의 탄자니아 방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뜨거운 호응으로 반겨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현지어로 부르는 노래와 아름다운 찬송을 선보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는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관객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말씀 시간, 탄자니아 CLF의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가 단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첫 번째로 인간의 선은 도금한 금과 같다며 결국은 참된 선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라이베리에서 봉사하던 학생이 말씀을 믿고 나은 간증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 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우리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다며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CLF에서 전해진 말씀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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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낙회가다. 당신이 낙회가다. 그런데 당신은 아로lan을 받는다. 그런데 당신이 낙회가다. 당신은 아픈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죽을지. 당신은 아로lan을 받는다. 이tene이이 엙지되어. 아로lan을 받는다. 우리의 성과에 관한다. 이는 예수입니다. poderiacle hook 주시기"? 이 말씀은 너무 이슈요, 왜냐하면 지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이 이슈요, 이 복도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모두 모두 무릎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복도의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가와서 저의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오늘의 의료는 바다다니아 그리스도로 greatness. 여러분은 바다다니아 가erna에서 인간한 바다니아를 들려주면 바다다니아가 없는 바다니아가 많은 lähe지로 크기가 효과적이며 이날 행사는 정부 인사 및 대표 비숍들이 함께한 가운데 저녁 만찬회로 이어졌습니다. 비숍들은 박옥수 목사가 탄자니아를 방문한 것과 CLF를 열어 영적인 말씀을 들려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탄자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뉴스티비 노준입니다.